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거리 집회가 오늘도 3주째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교사 사례가 잇따라 폭로됐고 전국 175개 학교 교장 명의의 동참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교육활동보호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